아들 우리 그저께 여기서 만났잖아 엘리베이터 탔냐 어떻게 하냐? 엘리베이터 있긴 했어요 저기 엘리베이터 있잖아 놀랐어요 그래 놀라라 아 그냥 괜찮은데 내려가자 어 엘리베이터 타냐 너같아 하는 버스나 찾아봐 지금 10분도 안 남았다 이제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 진주 찾아봐 진주 아 진짜 KK K면 저 끝에인가 본데 네 오우 여기 있네 진주 여기 비와가지고 새벽에 아침에도 추워 이차구나 들어가야지 이차에 들어가야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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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